네 오늘 슈퍼스프림 사와봤습니다 무려 거의 한 시간을 기다려서 사왔습니다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업했다고 해가지고요 여기는 달성삼정 쪽에 한가에 있는 처갓집입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다리 다리다리 드세요 다리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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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러워요? 녹아 녹아 따뜻하고 녹아 굉장히 부드럽지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네요 50분 기다리는 보람이 있습니다 완전 맛있어요 이건 추천입니다 다들 한번 드셔보세요 한빛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